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저희 마지막 시간 재밌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서브라고 써두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서브팀은 컨설팅팀입니다. 컨설팅의 범위는 사실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께서 비즈니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AWS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어떻게 AWS를 구성해서 비즈니스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컨설팅해드리는 그런 서비스 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딜리버리를 진행하고 있는 피사업 오퍼링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CPPO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코프와 협업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SAP입니다. P-SAP은 보안협의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마음이 맞는 파트너사들과 팀잉을 하여 함께 오퍼링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굉장히 많은 오퍼링이 있지만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오퍼링은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섯 가지를 클라우드 성숙도의 과정 중에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ECSA 오퍼링입니다. ECSA는 Enhanced Cloud Security Assessment로서 AWS를 잘 사용하고 계신지 보완적으로 운영적으로 평가하는, 어세스먼트 하는 오퍼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WS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고객군들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AWS를 보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운영적으로 적당하게 적당한 절차와 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ECSA 오퍼링을 통해서 파트너사와 함께 고객사 진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됐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고 어떤 보완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리포트를 어카운트별로 쭉 드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상세 대응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오퍼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CSA 오퍼링을 수행하시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S3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암호화가 안 된 것들이 30%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식별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오퍼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진행하셔야 되는지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의 숙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AWS 리소스가 앞으로 계속 더 확장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AWS 리소스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완적 관점과 운영적 관점의 기준들이 심리스하게 적용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체제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ECIA 오퍼링입니다. EC, In-Handsed Cloud Infrastructure Assessment인데 사실 S와 I만 다르죠. 첫 번째는 시큐리티 진단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 스트럭처 진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IA의 대표적인 오퍼링은 앞선 세션들에서 소개되었던 랜딩존 컨트롤 타워입니다. AWS는 사실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쓰십니다. 그 장점의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을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다. 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유연하게 배포한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유연하게 배포하지만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진 자원들도 우리의 모니터링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백업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제 보완적으로도 안전하게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서버가 열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AWS 콘솔에 들어가서 서버 열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자원은 생기겠지만 우리의 운영 체제 그리고 보완 체계 안으로 그 자원들이 들어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원을 생성할 때마다 이제 우리의 운영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앞선 이제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컨트롤 타워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IA는 컨트롤 타워로 대표되는 우리 AWS 인프라 스트럭처 전반 또는 플랫폼 전반에 거버넌스를 세우고 그 거버넌스대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C-DSA 지금 I에서 D만 바뀌었죠. 이 D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온프렘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고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렘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굉장히 체계화된 접근 체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AWS 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실 때도 동일한 체계가 필요하십니다. 앞선 세션에서 고객 사례로 설명되었던 사례들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밖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퀄리파이 솔루션과 하시코프의 볼트 솔루션을 조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안전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하는 그런 식의 거버넌스 운영 정책 등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오퍼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C-IRA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EC-IRA는 보안 관제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의 오랜 운영 경험을 통해서 보안 관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AWS는 좀 다른 형태의 관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WS는 우리가 온프렘에서 운영하던 것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AWS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보안적으로 센싱해야 되는 여러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보안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동으로 알람이 뜨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EC-IRA는 IR이 인시던트 리스판스로 보안 관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오퍼링도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프로젝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인헨스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입니다. EC-CSA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시가 컨테이너를 뜻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보안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이 고려되어야겠죠. AWS에 떠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도 유사한 형태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처음에 컨테이너가 도입될 때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객사에서 개별 구성에서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큰 체계 안에 큰 프로세스 안에 녹여넣어서 운영적 관점, 보안적인 관점을 잘 챙겨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는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AWS 워크로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보안 진단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AWS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비용 문제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사용량이 적을 때는 일부 비용적인 비효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10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조직 50만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조직이 된다면 사실 약간의 오버헤드만으로도 굉장히 큰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C-C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크로드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제일 핫한 이슈죠. 젠 AI 관련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오퍼링입니다. 저희가 젠 AI 관점에서 사실 젠 AI가 대두된 지가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젠 AI 서비스를 지금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고 여러 서비스들에 녹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향후 1, 2년 안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젠 AI가 접목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젠 AI를 도입해서 사용할 때 또는 이제 젠 AI 서비스를 구축할 때 우리가 시큐리티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의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모델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다른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딜리버리하는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구성도는 하나의 예시인데 저희가 이제 CICD 코드 파이프라인을 쭉 만들게 되면 사스트 툴, 다스트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식별하죠. 그러면 그 식별된 취약점들을 젠 AI를 통해서 조치 방안을 자동으로 가이드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것까지 지금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젠 AI 서비스를 구성한 예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젠 AI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젠 AI가 일으킬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실수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딜리버리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오퍼링이 주로 많이 시장에서 딜리버리 되고 있는 오퍼링인데 이 오퍼링을 딜리버리할 때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이 단독으로 딜리버리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양한 서드 파티들과 결합해서 딜리버리가 되고 또 다양한 딜리버리 파트너사들과 결합해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드 파티 솔루션들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는데 사실 이 페이지에 이제 다 담지 못한 것도 있겠죠. 이 페이지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쓰던 페이지라서 그냥 가지고 온 페이지인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AWS 서비스와 오케스트레이션 되어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하시코프의 솔루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AWS는 굉장히 서비스 바운더리가 넓은 편입니다. 온갖 서비스들이 AWS 안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서드 파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그리고 노하우 등은 사실 더 이제 서드 파티와 결합하면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드 파티와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CPPO라는 마켓플레이스 펑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CPPO는 여기 이제 밑에 표현되어 있지만 채널 파트너 프라이빗 오퍼입니다. 제가 조금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면 AWS 마켓플레이스는 AWS에서 서드 파티를 또는 서드 파티 또는 일부 서비스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앱을 선택해서 깔면 제가 굉장히 쉽게 앱스토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앱을 제 모바일 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ISV사들이 여러 솔루션들을 등록해 놓고 그것들을 저희가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 저는 CPPO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는 이미 다 있다는 걸 아시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제 모바일 아이폰에서 무언가 앱을 설치했는데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티켓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티켓의 대응을 주로 해외에서 이렇게 하게 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즉시 대응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드 파티를 구매할 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총판사와 리셀러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 CPPO는 어떤 거냐면 마켓플레이스 위에서 채널 파트너라고 하는 총판사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엮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CPPO는 CP가 이제 채널 파트너 프라이빗 호퍼인데 채널 파트너사가 가운데서 계약의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저희와 함께한 쿠도나 또는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 같은 곳이 채널 파트너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고객은 채널 파트너사와 계약하고 실제로 라이센스의 딜리버리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채널 파트너사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통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라이센스가 굉장히 투명한 거래 체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가를 약간 낮추는 효과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채널 파트너 CPPO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드파티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일반적으로 시장가 대비 약간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WS 비용은 이미 체계화되어서 빌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고객사에서 그 청구 절차도 AWS 청구 절차 통합되어서 청구 절차도 간소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AWS에서 무언가 서드파티를 설치한다고 하면 서드파티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으신 분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지만 그분은 서드파티의 전문가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서드파티 툴이 AWS에서 잘 설치될 수 있냐면 서드파티 전문가와 AWS 전문가가 힙을 합쳐야 잘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PPO는 채널 파트너가 채널 파트너사가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팀과 티어2 파트너라고 하는 ISV의 기술 전문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BP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BP를 가지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CPPO로 프로서브가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것들은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기 전에 이제 밴더사 엔지니어분과 저희 기술 리더분이 모여서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번만 더 찍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CPPO로 고객에게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를 딜리버리 하면 이 라이센스는 테라폼의 볼트가 될 수도 있고 하시코프의 볼트가 될 수도 있고 하시코프의 테라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검증된 체계를 가지고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의 AWS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과 ISV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검증된 체계를 가지고 검증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훌륭하고 투명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채널 파트너사와만 이렇게 이제 소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절차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우리가 쉽게 ISV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시코프와 협업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앞선 세션에서 구다니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하시코프의 볼트를 가지고 AWS 서비스들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이렇게 딜리버리한 사례들입니다. 하시코프의 볼트가 없이 저희 AWS가 가지고 있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과 복화하는 것의 절차적인 차이들 때문에 암호화 성능은 보통 캐싱을 활용해서 높일 수 있지만 복화화 성능은 캐싱의 한계를 가져서 무언가 이렇게 이제 AWS 리미테이션 스로틀링 리미테이션 같은 것에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키 관리의 복잡성을 AWS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구애나 했을 경우에 가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하시코프 솔루션 하시코프의 이제 볼트 솔루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트와 협업해서 잘 구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품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것 AWS 솔루션과 그리고 하시코프 솔루션을 통합 구매하고 게다가 이제 비용적인 이점을 같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점으로 시장에서 많은 형태의 딜리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라폼에 대한 사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전전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테라폼을 컨트롤타워에 이렇게 이제 접합해서 사용하시는 예를 설명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보안 운영 거버넌스를 만드는 오퍼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들마다 모두 다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 AWS 네이티브 서비스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면 사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라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훨씬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랜딩존 컨트롤타워가 들어가면 테라폼에 대한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에 대한 얘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랜딩존 컨트롤타워에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네 이제 저의 준비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 뒤쪽에 있는 AWS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